자 바로바로 이어서 자 오늘은 갓 레이어 시스템 오리지널 베이 9종류랑 쿼드 캐찰쿼틀 아 랜덤보스터에 들어있는거 캐찰쿼틀이 있습니다 쿼드 캐찰쿼틀 저크프레스 테스트 스타디움에다가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베이는 갓발킬이랑 쿼드 캐찰쿼틀 저크프레스 자 배틀 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4,1 버스트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갓발키리 버스트 피니쉬 이대영 랜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4,3,4,4,5,2,4,4,4,3,4,4,4,4,5,4,4,5,3,4,5,4,4,4,4,5,4,5,3,4,5,5,5 스피니피니쉬 3대 0 3대0 두번째 배틀페이는 프라이스 4탄 퍼드캐찰 퀄틀 저크프레스 3,2,1, 고슛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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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스 4탄 버스 피니시 2대0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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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인 피닉시 스피인 피닉시 크라이스 사탄 스피인 피닉시 3대 0 세번째 베이는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쿼드 캐찰 쿼틀 저크 프레스 3 4 1 2 3 스피인당 크라이스 크라이스 스피인 피닉시 스피인 피닉시 3회 1대 0 히니 크라이스 3, 2, 1, GO SHOOT! 스피인 피니쉬 블레이즈 라그나로크가 스피인 피니쉬 2대 0 스피인 피니쉬 2대 0 3, 4, 1, 2, 3, 4, 5, 6, 6, 7, 8, 8, 8, 9, 10, 11, 12, 13, 14, 14, 16, 17, 19, 20, 21, 20, 21, 22, 21, 22, 22, 23, 22, 24, 17, 스피 피니쉬 3대0 네번째 메인은 드레인 파브닐 퍼드 캣탈 버틀 저크 프레스 과회전 대 우회전 3,4,1, 고 슛 종료 4,1, 고 슛 2,5,1, 고 슛 비틀 2,5,1, 고 슛 4,5,1, 고 슛 4,5,2,5,2,0, 고 슛 3, 2, 1, 4, 슛! 0 대 0 스핀 피니쉬 드레인 파보닐 스핀 피니쉬 1대 0 3 4 1 고 2 스핀 피니쉬 드레인 파보닐 스핀 피니쉬로 2대 0 3 2 1 고 2 스핀 피니쉬 드레인 파보닐 스핀 피니쉬 3대 0 스핀 피니쉬 드레인 파보닐 스핀 피니쉬 3대 0 스핀 피니쉬 1소 스핀 피니쉬 부위관 스피디기 Amazing 3, 2, 1驚기 스피인 피니쉬 토네이도 와이버니 스피인 피니쉬 2대0 3,2,1,4,2 스피인 피니쉬 3대0 6번째 베이는 알타크로노스 쿼드 캐찰 쿼틀 3,2,1,5,2 스피인 피니쉬 3대0 3,2,1,5,2 스피인 피니쉬 3대0 스피인 피니쉬 3,2,1,5,2,1,5,6,8,5,2 스피비니쉬 알타크로노스가 1대1 스피비니쉬 과연 누가 이기되 스피비니쉬 알타크로노스가 2대1 스피비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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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스피비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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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크로노스가 스피비니쉬로 3대1 스피비니쉬 7번째 베이는 힐러 데스사이저 쿼드 케찰 커틀 드디어 3, 2, 1, GO SHOOT! 킬러 데스사이저 대 캐찰쿼틀 배틀 버스트! 버스트 피니쉬! 킬러 데스사이저 버스트 피니쉬 2대0 3, 2, 1, GO SHOOT! 와! 오버 피니쉬! 킬러 데스사이저 오버 피니쉬 4대0 said toe6, 2, 2, 1, GO SHOOT! 킬러 데스사이저 버스트가 3, 2, 1, 4, 2 3, 4, 1, 5, 6, 6, 7, 7, 7, 8, 7, 8, 8, 9, 8, 9, 9, 10, 11, 11, 12, 13, 13, 13, 14, 14, 14, 14, 3, 2, 1, go, shoot! 스피 피니쉬! 스크류 트라이던트 스피 피니쉬 3대 0 9번째 베이는 가디언 케르베우스 퍼드 케찰 커플 3, 2, 1, go, shoot! 스피 피니쉬 3대 0 스피 피니쉬 3대 0 스피 피니쉬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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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리고 고르시피스는 특별한 대파 스피드 피니식 왜 가디언 켈르베우스는 1대2에 0 가디언 캐러베우스 스피인 피니쉬 가디언 캐러베우스 가디언 캐러베우스 오늘 배틀은 시즌2 베이 갓 레이어시스템 오리지널 베이 9종류랑 쿼드캐찰과틀 저크프레스를 배틀을 했습니다 데시스타디움에다가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시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알람 설정도 받으세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는 시즌3 베이 초제트 레이어시스템 오리지널 베이 8종류랑 쿼드캐찰과틀로 배틀을 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시작 후 예 Increa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